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주에 나는 커피박을 고체 연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재료를 준비했고 오늘은 재료들의 전투력을 측정할 저울도 준비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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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박은 분재의 입자가 커서 그런지 응집력이 낮았다 물로 반죽했는데 잘 뭉쳐지지 않는다 부착성과 고착성도 떨어져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다른 재료와 대조하기 위해 일단 준비해봤다 뭉쳐지지 않는 커피박의 특성을 계량하기 위해 밀가루를 준비해봤다 마지막으로 전투할 수 있는 scriptures 다음번에 전투할 수 있는 방법이랑 골고기 골고기를 1스푼 3스푼 2스푼 4스푼 1스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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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미 가루를 사용해보니 손에 반죽이 덜 늘러붙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. 이번에는 커피밥과 밀가루 조합에 더해 톱밥을 첨가해보겠다. 입자가 큰 톱밥이 통기성을 늘려주고 활약을 올려줄 것 같았다. 소량으로 톱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고가의 곤충 사용용 발효 톱밥을 구입했다. 일반 톱밥의 활약은 더 좋을 것 같았지만... 잘했다. 마침내 4종류의 똥이 완성되었다. 막상 만들고 보니 너무 빅똥이어서 작게 소분해서 건조시켜야겠다. 화력 테스트 할 때도 작아야 불이 잘 붙을 것 같았다. 이제 베트럴이 배가 끝났다. 다질때는 몸을 익었어요. 다른 곳은 아주 몇 개во까지 제작했어요. 이런 공 Desert4를 볼 때의 공식 공식의 워싱턴을 구입했다. 떨어진 목걸이 및 Tul·당한 물건을 구입했다. 그동안 노 Platform Rain의 고 Awards 어머듯이 일반 밀가루 반죽은 수분이 부족하는 갈라지는 경향에 있었다 반죽할 때는 몰랐던 찰밀가루와 일반 밀가루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났다 찰밀가루가 덜 손에 늘러붙었고 조용히 편했다 찰밀가루가 덜 손에 넣었다 지켜봅시키기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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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